일단 최근에 와서 발기부전 관련된 치료제가 사실 이 과거 비아그라에 대한 규제에서 완화돼서 제네렉 복제약이 많이 출시가 되었죠 이 때문에 경쟁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과열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비아그라라든지 발기부전 치료제가 단순 성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혈압을 약으로 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려놓기는 너무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가격 수준이 4만 3천원대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라면 상당히 손실폭이 크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려놓기보다는 어느 일정한 가격대까지 반등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라도 잘라내서 지켜야 되는가 부분 안에서는 이제는 가격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진 1년 가까이 이 종목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한 번쯤은 좀 더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기간을 투자해서 3만원대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쉬운 점은 비중 25% 일단 10% 정도는 더 담으셔서 단가 조절을 먼저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 4만원대 이하로 해서 잡아가신다면 차후에 3만 3천원, 3만 5천원대까지 가격 회복선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지온 기업이 물론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과연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이 기업이 실적이 그래도 매출액 부분에 의해서 외형적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가 조절하자라는 의견까지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